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지난 1953년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중단됐지만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어서 종전선언으로 평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어떻게 봐야 할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회담을 마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외교협상 주무부 차인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 입장을 묻는 SBS 질의에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등의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의 보도자료에도 종전선언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설명을 경청하였습니다. 동맹국 예우 차원에서 논의는 열어뒀지만 이 국무부는 공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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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미국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의 또 다른 당사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당시 북한은 그 해에 종전을 선언한다고 남한과 합의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2년 가까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관련국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황. 임기 말에 이른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적극 성사시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저강도 도발을 하면서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대화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